100세 시대가 일상화하면서 자신의 라이프사이클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을 설계하고 가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생명보험협회는 23일 출생, 성장, 결혼, 육아, 노후 등 단계별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만큼 생애 주기별 맞춤형 생명보험 상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0세부터 20세까지의 성장기에는 태아보험 특약과 어린이보험을 통해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유소년기에는 골절 화상 등상의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질병은 부모 입장에서 질병의 심각성이 크게 다가오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태아특약에는 저체중 미수가 선천이상과 같은 장애 및 질병을 보장합니다. 선천이상 수술비용, 저체중아 육아비용 신생아 입원 통원비용 등을 집중 담보합니다. 생보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보험은 성인이 된 이후의 보장을 유지하며 암중대질병 등 성인질환 등을 포함합니다. 보험사에 따라 100세만기 상품까지 있으니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가입하면 됩니다. 20, 30대는 보험 설계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한 후 질병 보장과 노후 준비를 시작하기에 최적의 시기인 셈입니다. 특히 발병률과 재발률이 높은 암에 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생보사의 암보험 상품은 진단비를 중심으로 입원비, 수술비, 방사선 치료비 등을 집중적으로 보장합니다. 고해감, 재발암, 전이암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수령받을 수 있으며 상품에 따라서는 발병 후 생활비까지 지원합니다. 투자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라면 저축보험 또한 눈여겨볼 만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만 55세 이후부터 수령받을 수 있는 저축보험 상품입니다. 수익률을 공시이율에 따라 산출합니다. 통상 노후 준비는 일찍 준비할수록 효율성이 높습니다. 중년기에 접어든 40, 50대는 종심보험과 치매, 간병보험이 요구됩니다. 남은 가족을 위한 생활비 보전과 소득상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년기에 접어들면 사망 확률이 크게 뜁니다. 종심보험의 기간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입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보장 외에도 가족생활자금 지원, 암뇌출혈장기 간병상태 등 질병의료비에 대한 담보기능을 특약으로 추가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도 준비해야 합니다. 생보사의 치매보험은 경증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보장기간 또한 기존 80세에서 100세 종신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생애 의료비의 50%는 60대 이상에서 발생합니다. 이 시기 의료비 대비해 소홀할 경우 개인과 가족의 노후 시기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노후보장성보험은 건강보험, 암보험, 실버보험, 장기간병보험 등입니다. 질병상에는 물론 진단비와 입원수술 등의 치료비를 담았습니다. 최근에는 고연령 유병자도 간편심사를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생보사들 또한 고연령 보험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새